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원주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원 방송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는 지역 현안과 미래의 비전을 두고 시종일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강우 후보의 사퇴로 여야 후보 간 양재대결이 성사된 원주시장 선거. 두 후보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사람은 자신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의 8년 의정 경험과 최문순 도지사님과 함께한 3년 행정 경험에서 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소중한 경험이 이제 원주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원주시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 여성과 아동을 위해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로 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자 거침없는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원강수 후보는 구자열 후보의 1만 2천 명 일자리 창출 공약은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디지털 물류단지가 고도로 구축이 되면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는 고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만 2천 명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런 다양한 시군의 사업들을 여권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면 1만 2천 개 일자리는 제가 제시한 게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 거죠. 주도권을 넘겨받은 구자열 후보는 원강수 후보의 원주지역 초등학생 10만 원 지원 공약은 보육과 교육 둘 다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은 목표가 한 가지여야 합니다. 이게 몇 가지 목표를 가져가다 보면 잘못하면 방향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인 원주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지원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